붙고자 하면 터질 것이고 터지고자 하면 붙을 것이다 나는 오늘 터지고자 한다 티모시 부수면서 서버에 단 한 장도 없는 실컷 나에게로 와라 2%의 도전 지금이구나 가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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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배가..배가 고픈데 소고기 구워먹을까? 방에서 소고기 구워먹으면 등참 살려나? 아..냄새가 것 같은데 아..현실적이다 내 집안임이 가장 현실적이네 음..어쩌지? 아..소고기 맛있.. 소고기 는게 안심한가? 먹어버려? 오카 붙을 확률로 결정해야겠다 사다리랑 똑같으니까 사실 오카 붙을 확률로 결정을 하는게 낫겠다 소고기를 구워먹을 것인가 안구워먹을 것인가 성공하면 기분좋게 먹을거고 실패하면 스트레스 푼다고 먹을거잖아 그냥 먹어라 아냐아냐아냐아냐 붙으면 먹고 붙으면 먹고 안 붙으면 안 먹을게요 소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어떤거를 강화하는게 좋으려나 응? 붙으면 먹고 터지면 안 먹을게요 인정? 짠 야 게임 한판 조질까 여러분들? 게임 공격 한판만 조질까요? 날도 배우는데 쓸 사람이 없어 지금 내가 쓸만한.. 아.. 쓸 애가 없어 쓸 애가 안토니 진짜 써보고 싶긴 한데 아.. 안토니 아.. 슈퍼카드로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잠깐만 반페리시 안토니 비교 소가는 빠르네 소가 빠르고 나머지 다 딸리네 아이구야 칠가가 싸갖고 사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아.. 사는가 너무 비싸긴 하다 근데 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토니를 살바엔 사실 난이가 원래 맞지 않나 급여도 이렇게 아껴지고 어? 아니네? 와 안토니 스탯 괴물이구나 링가드 한 번 써볼까? 롤 링가드 좋은데 저평가 오진다고요? 그래? 나랑 잘 맞는지 한 번 써볼까 얘 여러분들? 한 번 맛봐야.. 맛봐야겠다 한 번 날두네 진짜 그러면 하.. 상한이 한 번 올려놓는다 방탄 팔기에 지금이 최적기인 것 같아서 팔고 이제 새로운 시즌 한 번 좀보 타보게 자아.. 자 게임 들어가 보자 되겠니 그게? 어? 되겠어? 잘가라 어? 어라? 어 박주영 봐라 뒤로 제낄거지 와 이거 뭐야 몸싸움 괴물 아니야? 어 그러고보니까 그러네 에이씨 야 그러고보니까 그러네 구선수를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링가드가 있으니까 게리네빌로 혹시 달로를 바꾸고 펠라인이 된다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해보자 와 펠라인이 몸집 든든한거 봐라 이거 아니 펠라인이 몸 몸 든든한거 봐 오늘 피리 부른 세리머니 할 수 있을까요? 링가드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그대로 편라인 이거지 염하시지 그냥 아 약반 없어 진짜 막 이 방페르시는 근데 펠라인이 감성 지린다 아니 펠라인이 감성 지려요 링가드 너의 꿈을 펼쳐라 펼치지 못했고 후반전에 펼쳐보자 알겠지 가드야? 그렇지 어 근데 펠라인이 뭔가 좀 쓰고 싶다 지금 cdm 자리에 링가드의 빠른 발을 좀 살짝 보고 싶은데 말이야 가드야 가드에 가드에 패스 밤베르시 메모리 능력 봐라 그냥 어? 밤베르시 마무리 능력 봐 그냥 지린다 지려 골결이 141이니까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버리는구나 링가드 너의 꿈을 펼쳐라 자 잘 올렸습니다 오 헤헤헤헤 엉헤헤헤 공잡는 게리네빈 엉헤헤 어? 엉헤어? 엉헤헤 그게 근데 든든하네 왜냐? 바람이니까 엉헤어? 하지만 홈팀 서포터들은 지칠줄 모르는 응원을 보낼 그대로 엉헤어? 아! 라스트 미닛 동점골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희적같은 동점골이 터집니다! 네! 정말! 이 팀의 저력! 다시 봐야겠습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베컴에게 붙어줘야 될텐데요! 잘가라! 잘가라! 좋아요 지금! 펠라인이 키 크니까 이게 CDM 좋긴 한데 확실히? 펠라인이 뭐 없나? 시즌 뭐 없나? 여기에 두개가 비벼지면.. 스탯 비슷한데 둘이? 뭐야? 속가가 개쓰레기구나 펠라인이가! 속가가 이게 워낙 퍽킹이네? 스위퍼니까 몸싸움 되고 적극성 되고 와 이거는 괜찮긴 한데 확실히 아니면 마티치라도 구하면! 마티치라도 있으면 좋은데 마티치가 없다 마티치가 없어 윙가드 살짝 후보로 놔둬주고 일단 날주는 일단은 한번 올려놓고 상한가에 파지면 개꿀이고 팔아지면 개꿀이고 기다려놨다가 좀 야무진거 나오면 하나 살려구요 방탄도 상한가에 주시면 안되냐고요? 네 형님 안돼요? 혹시 마티치랑 포스멘사 시가 못 구하나? 아 이거 존나 구하고 싶다 진짜로 마티치 아 이거 겁나 구하고 싶은데 이게 안 구해지네 들어와줘야 된다 이거? 마티치랑 누가 마티치랑 포스멘사를 준비해놔요? 시청자분이 10카를 두개가? 족집어달라고 내가 봐볼게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바로 볼게요 형님 허어 포스멘사 25개랑 마티치 56개 펜심으로 모아주셨대 아니 이렇게 오셨어 포스멘사 25개 마티치 56개입니다 10카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걸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케에 딱 그 스위퍼 자리에 포스멘사나 저 마티치가 있으면 너무 좋아갖고 와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기운을 받아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한번 도전해볼게요 가보자 가보자 티모시 포스멘사부터 국화 4퍼 4퍼면 25개 했을 때 1개 붙을 확률 이건 50개 했을 때 1개 붙을 확률 첫번째 시도 티모시 포스멘사 제발 포스멘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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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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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두번째 레츠 고 고 와 오늘 느끼미가 좋습니다 세번째 도전 실패 성공 그리고 자 3 셋 레츠 고 포스멘사 다섯번째 도전 제발 나빠 10개당 하나씩만 붙어도 이득인데 사실 일곱번째 도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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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 고 제발 도와주십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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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쪄아 좋습니다 지금 서버에 없는 메모리야 포스멘사랑 마티지시카가 없어 구카 한번 더 붙는다면 쪄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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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 샤아 샤아 포스멘사 4% 샤아 샤아 4장을 향해서 솔직히 3장 뜬것도 만족인데 4장 뜨면은 더 개 이득이거든요 한 장만 더 붙으면 한 장만 더 제발 한 장만 더 한 장만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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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은거 안 바란다 여기서 딱 한 장만 더 붙어주라 한 장만 라스트 팔카 한 장 남았고 한번만 붙어 주세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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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마티지 일단은 가보자 레츠고 마티지 샤아 으아 됐어 50만 6장 중에 마티지 할 때 한 장 성공 레츠 고 캄 어어 레츠고 마티지 마티지 캄 어어 마티지 원 마티치! 스물다섯 장 시켜야 되는데 평균 넘어섰다 이미 벌써? 됐어! 컴온! 컴온! 자 어디보자 지금 국화 여덟 장 있습니다. 여덟 장... 여덟 장... 아 제발 진짜 딱 한 장만 붙으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로! 한 장만 제발 가보자! 인생 최초로 10카 한번 붙어보자! 확률은 2% 저를 좋아하시는 한 분이 이걸 만들어주셨고 아주 뜻깊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 TVG 포스멘사 심각! 첫 번째 포스멘사는 실패! 괜찮아!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2% 서버 최초! 제발! 리전스! 마티치 먼저 간다. 내 마냐! 마티치! 심각! 도전! 서버에! 다른 한 장도 없는! 내 마냐! 마티치! 레츠고! 도전! 오드나! 아이스크! 오드나! 오드나! nder mot 아새끼 쉽지 않네! 쉽지 않아! 2%! 2%! 뚫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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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나만 네버녀바 디치 2%! 기적!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컴온 대박이야 마틱치 2% 제발 심각 처음으로 한 개만 붙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포스멘사 한방이 남아있사옵니다 붙고자 하면 터질 것이고 터지고자 하면 붙을 것이다 나는 오늘 터지고자 한다 티못이 부수면서 서버에 단 한 장도 없는 실컷 나에게로 와라 2%의 도전 지금이구나 가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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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지막 도전 시모시 포스멘사의 10칸은 3 2 1 렛츠 고 1 1 1 2 4 6 3 2 3 5 6 6 10 어, 그렇지! 와우! 롤러니님 에드벌룸 10개 감상합니다. 창문은 열고네. 가스 들어마실 거야.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롤러니님 에드벌룸 10개 감상합니다. 와, 미쳤다.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존나 맛있다 이거. 와, 이건 진짜 맛있네. 아, 이거 시현이 좀 줄걸. 아, 또 먹고 싶은데 없어요, 이제. 저 시현이가 고기 4개 빼놨는데, 내가 지금 3개 먹었는데 하나는 도도히 못 건드리겠다. 박시현, 삐져. 한다고 하면 허락할 수 있죠. 한다고 하면 허락할 수 있죠. 와, 이거. 그럼, 고맙습니다.